인생은 아름다워 내 인생은 끝났어 어 집사야 잘 왔다 아우 야 문이 안 열 아우 나 흘릴 뻔했네 이거 내가 선물 가져왔잖아 아 근데 문이 안 열리네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야지 이걸 너한테 주지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우 착 흘리네 아 야 무겁다 빨리 열어봐 문 열어 문이 안 열 집사야 밥이 없다 밥이 없다 없고 없지 없네 어 없나 없네 없어요 없다고 없죠 어 안녕 누나 예뻐서 쳐다보는구나 뭐 그래 호박같이 생기게 아 여주 왜 이렇게 간지 던진 못해 뭘 꼬나봐 또 싸움 자당냐 못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냥꾼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지 도망가도 소용없어 얍 어 도망 안가네 내가 안 무섭나 아 넌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잡을 테니깐 저 이렇게 아 놓쳤네 알았어 진정해 이번엔 성공할 테니깐 아이고 아 놓쳤구나 아 정신이 사나게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잡고 말겠어 얍 나는 최강 올빼미다 너희들을 섬멸하러 내가 아 아무도 안 박혔지 아이씨 좀 빨려라 박규 으이구 어머어머 얘 왜 이래 어머 야 이거 위험한 거야 막대기 아니야 죽일 수 있었는데 뭐라고 아 아 얘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아 얘를 어떡하지 어 아유 얘 한숨 내가 나온다 한숨 아 어디서 이런 말썽꾸러기를 뭐 데려가가지고 집사씨 아 집사 또 이러고 펼쳐놨네 집안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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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어 어 살아있어 어우 다행이다 야 구독 구독했어 뭐 안했다고 구독 안했어 죽어라